자 새로운 영웅 렉킹볼이 나왔습니다 해먼들은 렉킹볼이라고 알려진 전투로봇을 조종하며 모험을 찾아 떠나는 유전자 조작된 영리한 햄스터입니다 햄찌 귀여워 스파이더맨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아 개귀여워 아 씹떡 터진다 진짜 아 얘만 봐도 제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닥쳐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스트레스 확 풀려요 우울증 환자도 이거 하면 우울증 풀려 내가 보기엔 리얼 스파이더맨 된 기분이라니까 야야야 좀 그래 어 좀 그렇다 어 맞을 때 눈 감아 아 나 순간 봤어 햄찌야 햄찌야 아이 컨트롤하면 파웃 당하는구나 얘들아 리장 태어로 가자 헛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와 꺼져라 미친놈들아 진짜 구슬 두개야 금구슬과 응구슬 여기를 피해라 렉킹볼에게 여기를 피해 저리가 와 와 개빨라 아 너무하네 와 개빠르네 진짜 이래서 기가인터넷 써야된다니깐 야 이 새끼들아 다 떨어져 이 새끼들아 다 떨어져 이 새끼들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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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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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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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잠궈하네 철구야 이 자식들아 아무도 못 때리죠 응 포탑하게 응 떨어뜨리고 응 맞춰봐 응 맞춰봐 아 이마세합니다 야 들어가 들어가 안들어가 이거 뭐하냐 거기 나도 동참한다 이 자식이야 덤벼 엄청난 파괴력이다 이 자식들이 뒤질라고 꺼져 이 새끼야 뭐야 이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마이스 살림 뒤졌다 뭐야 우리 공격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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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와 뒤져라 덕비야 이 새끼들아 야 간대 저리가 이 새끼들아 어디 땅이라고 이 땅이 뭘 뭐 뭐 야 얼마 앞에피픈거야 나 적의 입장으로 봅시다 나 이 개 빡칠만하네 나 이 치료를 꼬자 흐어어어어어어위 야 꺼져 꺼져 이 새끼들아 꺼져 오지마 이 새끼야 오지마 오지마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갓자 피카츄 맥몸 블팀 간다아 피카츄 피까피까 피까피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얘들아